미국의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용, 승인을 해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경고다. 여기까지야 그만해라는 경고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병사 보내면 우리 미사일 쏠 거야. 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 미사일이 그냥 미사일이냐. 에이테크스입니다. 에이테크스는 뭐냐. 한 발을 쏘면 축구장 4개 면적이 초토화돼서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바로 그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러시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이런 상황 우리나라 집안 잘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뭐냐. 대통령실에서 밝히길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미사일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 먼저 사전 통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미 관계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미국하고만 손잡으면 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미중 접점 모색. 윤 외교 무게중심 옮긴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좀 쏠려있던 거에서 살짝 중국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번 주 20 참석자 방문한 브라질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랑도 좀 관계를 같이 갖고 가겠다. 어제 시진핑이 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윤 대통령의 화답 아닌 화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문 정부 중국에서 사드배치 브리핑 미 항의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감사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사드배치 관련해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중국한테 사드배치고 브리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거 수사 의뢰합니다라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4명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교관계 이유로 중국 무관한테 작전 일시, 내용 등등을 사전에 알렸고 결국 이런 정보가 2급 비밀인 데서에서 시민단체가 앞에서 시위하고 집회는 것과 이어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까지 의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게 될 수 있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검찰, 경기도 법화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기소 가닥입니다. 사실 법화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 6개월 시한이어서 먼저 기소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화유용 의혹 관련해서 곧 기소를 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다섯 번째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도 같이 부재로 지금 나와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의대 합격 상위 10개 고등학교를 보니까 N수생이 고3보다 많더라. 지난해 수능에서 의대 많이 간 고등학교를 순서대로 놓고 위에서부터 10위까지 10개 고등학교를 봤더니 이번에 해당 고등학교에서 N수생이 고3보다 많더라. 이 얘기는 뭐냐. 올해 아마도 의대 가려고 하는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응시하지 않았겠느냐. 의대로 많이 몰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제수, 삼수, 힘든 길 내가 가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썩 권할 만한 것 같진 않다. 왜? 여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삼수, 사수 고착화가 되면 이거 국가 자원 낭비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같이 좀 나와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오늘도 극한 출근길, 극한. 네, 춥습니다. 어제도 추웠죠. 오늘도 추워요. 그런데 추워서 극한이 아니고요. 이번 극한은 힘들어서 극한입니다. 왜 극한이냐. 어제 저희가 살짝 전해드렸었어요. 어제 전해드리길 오늘부터 철도노조가 중법투쟁으로 태업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태업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 실제로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일단 이번 주 22일까지 계속해서 이 태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어서 잠시 뒤에 또 오전 10시가 좀 넘어선 출동호조에서 이 20일까지 태업이 끝나면 파업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지금 극한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사진기사 볼까요. 네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여기가 어디냐. 서울시청 앞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성탄절 트리에 점등식이에요. 트리에도 불이 켜졌고요. 축포도 같이 쏘아 올려진 모습입니다. 온 세상에 축복이 가득하길. 따뜻한 성탄 연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수능 수험표 4만 원이에요. 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야. 판매자도 구매자도 처벌된다. 수능이 끝났죠. 수능 끝나면 뭘 하냐. 수험생 이벤트를 합니다. 영화관도 할인되고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할인되고요. 안경, 렌즈 할인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할인 이벤트가 많으니까 수험표를 사고 파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수험표에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고 파라. 사서 사진만 떼서 내 사진 붙여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어떻다. 보겠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요. 그러면 쓴 사람만, 수험표를 사서 쓴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수험표 판매자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앤매일경제 뉴스종합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랜 B입니다. 플랜 B.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플랜 B 기류 경고 날린 친명입니다. 네,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얘기가 친명한테서 나왔다라는 거죠. 플랜 B 생각하지 마요. 경고를 날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정준호 의원님, 지금 사실 표현이 좀 약간 세벌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하기에 선거 때는 사실 공천 관련해서 비명횡사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 시즌, 공천 시즌도 아니고 죽인다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다소 좀 표현이 과해서 실제로 죽인다는 표현은 아니실 거고 가만두지 않겠다. 저라면 뭐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비겁하지 맙시다. 이런 정도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1심 선거 이후에 이번 선거가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형사 판결보다는 또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조금 400억이 넘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당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비행명계가 섣부르게 세력화해서 다른 채널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당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취지인데 다소 좀 과한 표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과한 표현인데 만약에 나였으면 우리 비겁하게 그러지 맙시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당에서 다시 이 보전금 434억을 패터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당 차원인데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상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한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언저리 깔려있는 그런 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일극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하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 표현은 과하다고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고 절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정치의 작동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독립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 즉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보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그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내에도 다소의 위기의식은 있다 하지만 어느 선택에서 정제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국민이 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굉장히 좀 과한 표현 아니겠느냐. 그런데 과한 표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지금의 이런 이재명 대표로 인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가 먼저일 텐데 오히려 과한 표현을 쓰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또 비판을 하셨어요.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앞에 비명객들이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정준호 의원님. 민주당 내의 오징어 게임 시작이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참가자를 탈락을 시키면서 그중에 한 사람을 남겨놓는 게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지금 당이 예를 들어서 아까 보조금 얘기도 했지만 당 차원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이 선고가 확정이 되면 당 차원의 어쨌든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 B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단일 대응으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하느냐 마느냐 단일된 결론이 있을 뿐인데 이거는 다양성이라든지 일극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극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당의 효과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이건 당 차원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면 탈락자들을 양산하고 한 사람의 이재명 체조의 단일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플랜 B를 할 상황이 아니라 단일 대응으로 이거를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극복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 큰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양한 시나리오 플랜 A, B, C, D를 다 만들어 놓고 혹여나 하는 거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부수적인 시각으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플랜 B를 한다면 맞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8월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 한 상태로 당원 등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일도 지나는 지가 않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미 그 당 8월에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선택되지 않았던 분들이 다른 채널로 당내 세력화를 한다는 거는 당원들이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굳이 지금부터 플랜 B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다. 위험이 닥치고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관련해서 어제 황정화 대변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오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의원님 개별적인 의견들은 다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하고 그리고 당연히 각자의 소신대로 발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강경한 사람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고 다만 이게 당 전체의 입장이 이 정도의 수위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만 나왔느냐 아니다. 일부 목소리가 더 있어요. 어제 정청래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플랜 B 이런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체제, 이재명 체제가 오히려 더 전부 다 공고해진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 이 대표 중심으로 덧돌돌 뭉쳐서 정권과 맞서 싸울 거다. 김대중이 죄가 있어 사형 선고받았나.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인즉슨 그럼 정준호 의원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받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재명 개인 캐릭터,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리라든지 법적인 리스크에 관한 재판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선을 앞두고 비자금 이슈가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도 그 수사를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불회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 시절에도 차태기 사건이 있었을 때 이해창 대표의 측근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됐지만 이해창 대표 같은 경우도 입건조차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소 너무 과하게 지금 탄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김대중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겠냐. 결국엔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대통령이 됐었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다소 과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 논란을 당 차원에서 그래서 극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지금 비유가 꼭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지금 보수정당에서도 YS 때 비자금 사건도 있었고 한국당 때 차태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과하게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정치적 환경과 지금 정치적 환경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심판 자체는 현외법의 위반입니다. 선거법의 위반이고.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떤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좌우받을 것이 아니고 그의 단 선거법이 현외법에 대한 위반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와 법률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저렇게 강성적인 발언이 나오냐면 물론 뭐 이해식 비서실장은 신의 사적까지도 이야기하고 로마 신화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신격화에 나서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죠. 이재명 대표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굉장히 어떤 큰 어떤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 세력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어떤 형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친명계입니다.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세력 자체가 굉장히 와애되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체제를 공부 유지해 가는 것이 가장 급선부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큰 거시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대중까지 차용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상을 지키는 그런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난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예전 보수 정권 때 많이 비자금 사건도 있고 차태기도 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정치판이 때문에 같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또 없다. 지금 친명 세력은 새해를 위해서 단일 대여를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해식 의원의 얘기도 나와죠. 이해식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지금 관련해서 명상록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문구 올릴 수 있지, 본인이 감동받은 문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지금 빗속에서 바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글래디에이터2의 장면을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의원님,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고 지금 이해식 의원님이 올린 건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격화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신의 사제, 신이 아니라 사제다. 그리고 지사적으로 뭔가 국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의 경력의 의미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은 지금 이재명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에서 폐소가 확정이 되면 위기는 당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재판에 제가 관열할 수 있는 연재라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당직자라든지 지금 당의 일원인 사람들은 맨 앞서 일선에서 이 지금 고난을 극복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에 따라서 당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격려하는 표현 중에 일화인 거지. 저 표현을 신격화된 표현이라고 오해하시면 당연히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격화가 아니다. 신의 사제고 신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지사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겨내자는 취지의 의지가 담긴 것이 신격화는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올린 SNS 글, 이혜식 의원이 올리는 글 다 뭔가 힘을 냅시다, 뭉칩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다 일괄되게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플레임비는 없다. 비명 쪽으로 뭔가 갈 여지는 전혀 없다. 신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마음한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면 자꾸 더 눈이 쏠리죠. 다음 기사를 볼까요. 삼김에 쏠린 눈. 휴민이 비명기에 움직이면 죽는다. 틈새 차단. 비명기에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과격한 다소 발언까지 나오면서 틈새를 차단하고 있는데 하지만 눈길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삼김에 눈길이 쏠린다라는 거죠. 삼김이 누구냐. 같이 볼까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를 삼김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제 삼김이 아니라 삼김 삼총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삼김은 또 살짝 다릅니다. 김부겸 의원이 밑에 총으로 빠졌어요.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여기가 삼김이고 삼총 총리에 있었던 3명이 있다.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까지. 삼김 삼총 여섯 명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삼김 신삼김 세 명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삼김에 사실 삼총리까지 하면 풀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인데 사실 친명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상희 의원님. 여섯 명으로 해도 다 합쳐도 이재명 하나 안 될 걸. 이런 얘기하시는 친명계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죠.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급격하게 위상이 흔들린다. 또 거기에 따라서 포스트 이재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25일 위정교사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현재법에 대한 선고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선고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본격적인 어떤 포스트 이재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절대 반지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어떤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보아집니다.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이 반지 제왕이 나오는 절대 반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외우고 사고 있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개딜들. 절대적인 지지층들. 이 지지층들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안아야 될 어떤 세력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어떤 슬로건이 등장할 시기가 곧 가까워지고 있다. 보면 대충 한 5, 6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국힘 보다는 많은 포스트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잘못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본격적인 플랜 B의 현실화가 곧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플랜 B의 현실화가 곧 도래하지 않겠느냐. 절대 반지를 둘러싸고 조만간 뭔가 각축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걸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보다 좀 많은데 하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길이 쏠리는데 이 눈길이 쏠리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3김 중에 한 사람 김동연 지사한테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뭐 그런 건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문객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 아니야? 기자들이 보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권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직접 들으셨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런 사진도 같이 실렸죠. 김동연 지사와 친명계의 대표적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손을 꼭 맞잡고 상당히 얼굴도 가까워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의 사진이 같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민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최민희 의원의 역시나 대표적인 친명이죠. 김동연 지사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은 윤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진심 전력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김동연 지사, 지금은 그런 거 논의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정 의원님. 언제가 논의할 때입니까? 경기도지사 인기가 2년 정도 남았고. 그리고 인기 2년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로서 인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저 얘기할 때는 2년 뒤가 되겠죠. 그리고 다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당내 소중한 자원이시고 그렇지만 단체장으로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없고 지금은 일단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당장 무슨 필름필이라든지 대안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개인, 3총 얘기를 하셨지만 다들 지금 원내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체제가 나온 2기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도 아닌 원외인사분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은 당장 지금 시기상주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김, 3김에 더해서 3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2기가 시작된 지 100일 남짓인데 지금 이들이 당무나 당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2년 임기가 다 끝난 다음 곧쯤 가서야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원래부터 3김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지금 말씀하신 상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고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명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신친명 중에 한 사람이 오다.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의 얘기입니다. 조홍천 의원 얘기는 뭐냐. 설혹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이재명의 점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처음부터 구도 자체가 이재명 아닌 비이재명 바깥으로 나눈 3김 중에 하나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의원님 아까 제가 잠깐 김동연 지사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김동연 지사가 점이 찍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김으로 거론된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는요. 배신을 먹고 삽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는 그 배신이 아니고 정치의 배신은 좀 결이 다른 것이죠. 세력의 교체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이 무료나게 되면 뒷권력이 항상 그것을 포스터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치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들이 참 재밌는데요.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포커스금을 받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절대 반지를 차지하는 스타트 라인이 가장 유리한 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약점이자 단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딸들의 그 팬덤을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을 구하고 이재명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부지부식간에 지지대한테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삼김삼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가장 절대 반지의 현재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김동연 지사 아니겠느냐. 점 찍힐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점이면 사실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는 정 의원님. 거기가 점이면 여기는 문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반지 표현을 쓰셨는데요. 절대 반지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고 절대 반지는 이재명 대표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거리 상태가 현실화가 됐을 때 그 당시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한테 당원들이 주는 절대 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김동연 지사가 지금 광역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들 눈에 먼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불과 100일 전에 당원들의 선택을 한 번 전국적인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쟁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서 당원들의 표심, 상황을 보고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점 찍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표현은 당 논리에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절대 반지는 맞지만 이 절대 반지는 당원이 주고 국민이 주는 건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점을 찍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제가 제 2의 이재명입니다 하고 점 찍고 나온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또 한 번 당원이나 국민들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과연 점 찍은 사람은 누가 될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관심이 그쪽으로 살짝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오늘 한국일보 3면에 정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쪽에는 비명 죽일 것 겉박, 한쪽에는 이재명 구하기 막말이에요. 겉박, 막말, 라임이죠. 네, 이재명 구하기 막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기사 볼까요? 야 최고위,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 판결 성토라는 거죠. 당내 역풍 우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 의원님, 정 의원님 서울대 법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재거 의원이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라고 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재판부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서울법대 안 나온 재판부는 또 안 나와서 또 기분이 나쁘고 여러모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괜찮은 발언인 것 맞습니까?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과도한 유추해석에 기반이 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판사는 법관은 판결문으로서만 얘기한다는 취지의 의미가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허용된다는 의미도 있고 다만 인신고격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판결문만 봐서는 과도한 유추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문만 놓고 봐서는 사실상 제대로 왜 유죄인지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비판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인신고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이 발언 자체는 판결문을 토대로 한 얘기다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발언이 좀 세죠. 사법 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 죽이겠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죽인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지금 나와요. 방송하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말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정성호 의원한테 혹시 판사 탄핵 가시나요? 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판사 탄핵이나 이런 움직임으로 가나요? 이거 뭐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탄핵 사유도 안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는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야말로 일부의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유 이거 말이 안 되죠. 탄핵 사유도 안 돼요. 판사에 대한 비난, 비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이거는 또 정성호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판사 탄핵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저의 의견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판결이라는 표현을 지도부에서 했는데 사실상 몇 개월 뒤에 2심 판결이 선고가 돼서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고 하면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심 상권 분립하에 또 3심제 하에서 2심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실하게 심리에 임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섣부르게 판사 탄핵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국가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전제에 깔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100%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 얘기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얘기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혜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을 안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지금과 법리에 대해서 그 법리에 따라서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의 얘기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극단적인 것이 과연 부정적으로 할 것이냐. 절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게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규칙이 맡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은 판결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이 한국 민주주의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국민주권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판사가 이 부분에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했냐 그러면 선거의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국민주권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와 소위 말하면 협작을 해서 만들어진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국민주권에 대한 무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폐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말도 물론 시공학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판사와 협작을 했다거나 또 국민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오도되고 있고 잘못 낙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판결에 대한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한 표현,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 이런 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냐 다 지은 거와 법리에 따라서 한 것일 텐데 과한 이런 표현들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곧 다음 주면 또 25일에 위증교사와 관련한 1심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계속 여는 여에서 야는 야에서 계속해서 많은 말들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압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역풍으로 올 것이냐 여부는 25일이 또 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노, 절대? 갑자기 노를 젖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투트랙이 유죄 계속 나올 것 대야공세 대출이자 낮춰야 민생 행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습니다. 재판이 빨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시간까지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한도 자체가 없고 북한 핵이 아니라 인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죠. 한동훈 대표의 어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거 유죄 계속 나올 거예요. 빨리빨리 상급심 확정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또 뭔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뭔가 민생 행보로 보이는 부분들을 계속 일정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 여기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타고 유죄, 유죄, 유죄. 이게 지금 돛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를 젓고 허공에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대표 같아요. 검은불태. 그런데 여길 좀 싹 보면 휙 돌아서 여기 또 있다는 거죠. 국정쇄신에 또 돛을 올린 한동훈 대표의 모습입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유죄, 유죄 얘기하다가 국정쇄신도 얘기하고 제목이 뭐냐. 물 들어올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되죠.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노 져을 때입니까? 사실상 노 져야 될 텐데. 그런데 민생 부분에 대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거가 내려졌을 때 제가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얘기가. 이게 뭐 판결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사실 지금 조상공인, 자영업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저희 쪽에서 회의할 때도, 비공개 회의나 이럴 때도 이거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사 이익, 선거에 대한 반사 이익만을 가지고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올인하는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반사 이익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민생을 챙겨야 될 때다. 지금 물 들어올 때고 그래서 노 절을 때다라는 판단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노를 젓는다는 게 민생 행보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중진 3, 4명 총리 후보 거론. 김여사라인 수술할 때 민생 말고 쇄신 측면, 인적 쇄신 측면에서도 좀 노를 져야 될 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조선일보의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중진 3, 4명이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된다라는 거. 여기를 좀 볼까요? 누구냐? 주호영, 권영세, 이정현, 정진석 등 야당과 협치가 적합한 인물이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영지 대변인. 네. 지금 총리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누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야당의 의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과 협치에 적합한 인물로 총리 얘기가 좀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 야당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총리 후보감 누가 있을까요?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아니 그동안 총리가 협치를 못하는 인물이라서 야당과 협치가 안 됐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동안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대통령께서 인적세신을 얘기했을 때 개각을 인적세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국민이 속이는 거다. 개각은 개각인 것이에요. 때가 돼서 하는 건데 생생내기용으로 총리를 바꾸면 무슨 인적세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국민은 또 속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김여사 라인을 수술할 듯. 지금 대한민국에 수술할 게 김여사 라인입니까? 김건 여사죠. 직접적으로 김건 여사를 수술을 해야 국정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한테 어떤 인적세신에 대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색을 하는 건 이해를 하나 야당 대표라는 건 미우나 고우나 협치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상대편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마치 더 불나서 죽어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그릇인데 정말 간장 한 종지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 언행을 보인다는 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말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 옆집에 불난 거 보고 좋아한다는 건 간장 종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니, 1심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세요. 아까도 우리 다 봤잖아요, 앞에서. 서울대 나온 판사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학력. 그러면 다른 대학 나온 판사는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고 서울대 나온 판사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사법부를 능멸하고 우리의 헌법 질서 시스템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야당, 저희 입장에서 얘기한 게 저희가 무슨 춤을 췄습니까? 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능멸하면 안 된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일 판결 또 있지 않습니까? 23일 날 또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겠다고 해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시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심지어는 같은 당원들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면서 대안을 얘기하려니까 무슨 상임위원장 한 분께서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극언까지 막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세력에서의 미래에 대한 정치인으로 가려면 품을 얻게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본인 집도 불이 지금 나 있는데 본인 집 안 불부터 꺼야지. 나머지 불 났다고 본인 집 불은 안 꺼지거든요. 그러면 좀 품이 넓은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야당 대표에게 선거가 나와서 초상집인데 거기에다가 법정 구속될 것이다. 법정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정치 금도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양쪽 집에다 불이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약간 인식을 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예상 밖 중형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 물 들어오고 있고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건데 노를 져서 앞으로 가려면 노를 한 방향으로 같이 영차영차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꼭 젓는 것 같지는 않더라. 왜? 다음 기사를 볼까요? 친윤 한동훈 딸 명의 윤 부부 비판 게시판 글 경찰 서버 버전 요청 친한 수사 지켜볼 것. 친윤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한동훈 대표의 딸 명의로 당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더라.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고 왜 특정 글들은 삭제가 되지 않는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수사 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일단 한동훈 대표 명의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차치하고요. 가족은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딸도요? 제가 오늘 공개했는데 딸도 두 달 동안 댓글이 아닙니다. 게시글을 무려 152개를 올렸습니다. 같은 명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 5명이 모두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적지만 이 5명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다 1, 2분 간격으로 글을 올려요. 장인 1분 뒤에 장모, 1분 뒤에 배우자, 1분 뒤에 딸, 1분 뒤에 모친.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거의 몇 건 이런 패턴을 띕니다. 김민선 최고위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게시판 글 중에 한동훈 대표 본인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니까 차치하고 그럼 가족들도 아닌 것이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동훈 죽이기 3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과거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어야겠다. 라면서 백서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백서가 공개가 되면 만들어지면 한동훈이 얼마나 큰 죄악상을 저질렀지가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선전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백서가 나왔는데 뭐가 공개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뭡니까? 경선 과정에서 문자 논란이 있었어요.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두 사람이 문자 오갔는데 그게 어떻게 공개가 됩니까? 그게 어떤 기자회의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기자가 주변에다가 허락을 받고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허락을 한 겁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그때도 왜 여사가 보낸 문자를 답을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만약에 거기다 답을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한동훈 대표 본인은 거기다 쓴 적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익명 게시판이에요. 그 익명 게시판에는 대통령, 여사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도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저에 대한 비판이나 다른 장동혁이라든가 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난 글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비난 글을 거기다가 당원이 익명으로 올린 것들을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다가 한동훈의 이름을 치고 가족들의 이름을 쳐서 그걸 실명인 것처럼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뭔가 의도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글을 올린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아주 무슨 비난 댓글을 올린 게 아니라 주변에다가 신문사의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을 올려놨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비난 글을 퍼부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경찰 수사를 보시면 그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이 무슨 불법적인 게 있는 건지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가족들과 이름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냥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살무소 프로젝트처럼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동훈 죽이기 시즌3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밝혀지긴 밝혀질 텐데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대표가 우리 가족들도 아니래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거는요. 저희가 만약에 참모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밝히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당신 가족 아니야? 이 사람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엉터리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다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대표는 그러면 내 가족, 가족 일가친척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당신 가족인지 확인해. 이 사람 이거 예를 들면 어디 쇼핑 가서 무슨 뭐 샀는데 백 샀는데 이거 당신 가족 아니야? 라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억지로 공격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런 공작 정치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사실 가족이냐 아니냐를 단답으로 이 부분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 다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말씀이에요. 소영주 대변인님. 대한민국 집권자당이 국민의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금 이 집안 싸움이에요.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 걸려 있어도 뭐냐면 당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익명으로 한다는 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다소 불편하다는 건 온구민이 알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만한 여당 대표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말하자면 용산을 찾아갔을 때 거의 문전박대는 아니지만 거의 이런 하대를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억지로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걸 가지고 집권 여당이라는 그 안에서 친년, 친년이 나눠져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다문검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드루킹 사건이다, 매크로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옆에서 보는데 낯이 좀 뜨겁습니다.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아니 그럼 용산을 초대해서도 이른바 하대 아닌 하대를 당했는데 그럼 가족들은 기분이 좋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도와주는 듯하면서도 마치 그런 가족들이 썼다는 걸 전제로 또 말씀을 하시는 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좀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윤 만나기 전... 여기서 말하는 윤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죠. 기사 보겠습니다. 명, 명태균, 윤 만나기 전 김여사 모녀와 서초동 자택 식사 대통령실 허위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명태균 씨 구속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안에서 구속된 상태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그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조사받은 내용의 일부가 살살 또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다른데 싶다라는 겁니다. 뭐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 만남에 대한 명태균 진술과 대통령실의 설명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 언제 처음 만났나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2021년 7월에 윤 대통령이 처음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진술을 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6월 18일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당시 7월에 만난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랑 같이 자택에 찾아와서 만났다라고 이준석 당시 대표의 소개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명태균 씨의 얘기는 뭐냐 대통령 부부 이웃인 함성득 교수가 제안을 해서 코바나 컨텐츠 엽식당에서 처음 김 여사를 만났다. 그리고 19일엔 이튿날에 처음 만나고 그 이튿날엔 김 여사 모친도 같이 자택에서 식사를 했다. 사실 이 얘기는 전에 한 번 보도가 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명 씨가 김 여사 모친을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허위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서영주 대변인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와의 관계가 먼저 시작이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명 씨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메시지들의 파편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명태균 씨는 김건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담면만 보더라도 김건 여사와 김건 여사의 가족들과 여러 가지를 먼저 상의를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들도 같이 가져왔다. 거기에 81회의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보면 다 허위다. 허위다. 사실과 다르다.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으로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형사 피의자들이 하는 말이 허위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증거 있어 이거거든요. 증거를 대봐라. 보통 그런 피의자들이 증거를 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다 사실을 얘기하게 되죠.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파편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일 가장 빠른 길은 김건 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거를 프렌식을 쫙 하면 그거를 대조해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서 자꾸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자체. 검찰이 감히 건들 수 없는 김건 여사. 과연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결단을 내릴 때다.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도 허위라고만 하지 말고요. 국민들 답답해하니까 김건 여사의 휴대폰을 제발 검찰에 제출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빨리 이 궁금한 고리들, 의혹들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의 얘기는 명태균 씨가 그간 했었던 얘기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꼭 이 얘기는 아닌데 명태균 씨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들어보실까요? 윤석열이 장림 무사라 사람 볼 줄 몰라요. 마누라가 눈이 좋지만 마누라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집안은 나한테 말을 한 마디도 못해. 자기 장모부터 해가. 정신교육도 내가 한 세 번 시킵니다. 네, 무슨 정신교육 이런 거는 허풍이라고 친다고 해도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혁 최고위원님 그 집안은 장모부터 비롯해서 나한테 말 한 마디도 못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장모를 만나긴 만났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저 여기서 나온 것. 김건희 여사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후보 당시에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만난 것이 무슨 불법적인 건가요? 선거 치를 때 부직갱이도 도와주면 손을 내민다는 거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만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겠습니까? 다 만납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기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 혹은 거기서 그 다음에 만난 다음 날 장모까지 같이 해서 밥을 먹었다는 게 그게 무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저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그게 틀리다면 그건 문제예요. 만났다, 밥을 먹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건가. 그런데 거기서 장모와 밥 먹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그건 해명이 잘못된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범죄 사실이 아니라 까십성으로 이것을 접근을 해서 누구와 누구랑 만났대, 누가 누가 있대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해나가는 것들은 저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온 것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대면서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누가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을 그런 안주삼아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설령 만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렸다면 그건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왜 김 여사 자체를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서 대변인님. 네, 짧게 말씀드리면 김건 여사를 만났다, 안 만났다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김건 여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공천 개입, 그다음에 김건 여사를 통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떤 여론 조작 부분들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경선 선거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창원산단, 그다음에 인사 개입. 너무나 각가지의 국민들이나 법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일이 김건 여사를 고리로 됐기 때문에 정말 명태균 씨가 김건 여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지금 발언들과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서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만나니, 안 만나니가 중요한 이유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왜 중요하냐. 명태균 씨가 김 여사를 통해서 뭔가 국정이나 다른 인사 부분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간고리인, 이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간에 동아일보 4면 있죠. 동아일보 4면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조언을 했고 시정 못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명, 김 여사의 윤한옹 비서실장 안 돼. 조언, 김, 윤의 바로 전화. 당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태균 씨가 얘기하기를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윤한옹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쓰면 안 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바로 윤 대통령한테, 당신은 윤 후보, 당선인인 거겠죠. 그때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그렇게 내가 윤 의원한테 비서실장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한옹 의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선 당시에 김여사 얼굴을 계속 보는데 내가 무슨 전화를 하는 전화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냥 계속 몰고 보고 지내는 사이인데 뭐 전화를 하냐. 당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아무 자리도 내가 맞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게 명태균 씨가 윤한옹 자리 주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한 거다. 근데 무슨 말이냐. 또 이런 얘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는 상황이 또 됩니다. 제가 그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거는 김건희 의사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의사의 휴대폰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대조해서 명태균 씨가 얼마나 허장성세가 있고 허위를 말하는지 빨리 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없고요. 검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면 김건희 의사의 휴대폰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데 저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 얘기의 부분은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긴 하나. 다른 것도 많이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그 시점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시점과 맞는지. 그 시점이 맞다면 이것도 확인해야 되지. 이 사람, 이분들이야,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부인이나죠. 모든 사람이 부인이에요. 지금 경남지사도 명태균 씨를 모른다. 오세훈 시장도 모른다. 하는데 이 사실관계 확인 속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국정을 개입해서 농락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김건희 의사의 휴대전화에 어떤 검찰 제출을 촉구합니다. 말씀하신 데 옆에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아니, 범죄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압수수색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김은미 앵커하고 서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했지. 너 휴대폰 내놔. 아니, 내가 왜 휴대폰을 내놔야 되지? 왜 압수수색을 해야 돼? 그분하고 전화한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기 보면 그 후보의 비서실장 임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공직 개입이에요? 후보가 후보의 비서실장을 실제로는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장제원 의원으로 바뀌었지만 저분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우리 방송에서 한 두 달 남짓 봐왔지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기를 과장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분의 얘기가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무슨 진실도 있겠죠. 하지만 저분이 이렇게 막 쏟아낸 얘기를 수없이 많은 전화 녹음을 한 것을 거기서 그거를 하나 나올 때마다 그것이 마치 어마어마한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범죄를 저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저 사람이 했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범죄 혐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공천 개입이라든지 인사 개입을 하게 되면 범죄 혐의가 되고요. 지금 창원산당까지 따지고 보면 이건 당연히 범죄 혐의로서 선임 때문에 제출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을 인사 개입도 마찬가지예요. 바꾸만 다른 걸 연관을 시켜가면서 마치 기승전, 김건희는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 저는 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렇게 만약에 진짜 저렇게 했다면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기가 세구나. 남편한테 저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진실 여부를 지금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됐지만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하는 얘기가 또 흘러나와서 여전히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